오늘 수업 들어보셨는데 어떤가요? 그동안 혼자 여기저기 기웃거렸는데 직접 선생님께 배우니까 너무 구체적이고 앞으로 유용하게 살 수 있겠다 싶은 게 그런 확신이 들어요. 그리고 제가 생각이 굉장히 복잡한 어질러진 쓰레기통이 좀 같았는데 그것을 이제 잘 정리된 뭐랄까 분리수거통같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 승진시험도 아주 넉넉하게 합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인터뷰 감사합니다. 주변에 많이 홍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싱크아이즈 수업 어떠셨나요? 너무 활용할 게 너무 많아서 이런 쪽을 아예 몰랐었는데 링크라든지 캡쳐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여행을 가던가 사람 간의 기억력을 그런 걸 좀 필요로 할 때 많이 활용을 할 것 같고요. 감사드립니다. 네, 주변에 많이 알려주실 건가요? 네, 그럼요. 당연하죠. 알겠습니다. 오늘 수업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